지금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할 거야 능이 버섯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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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웣 우웣 비가 그친거 같애 비 그친거 같애 피키리 좀 해? 노력 가야겠다 동네이 매운 피부를 만나면 첨삼하니 목립볶음면 소스meno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프 하나도 없네? 주지 않아. 맛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멀리 제작, 아카데로 찍어들어 blij 미안해 슬픈디오로 하늘 매일 regulator 밥 마다 밥 막을 치는 강아지 채소 설탕 채소 양파 치즈 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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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프레임 Contra 오늘 날씨도 오늘의 주제에 도착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씨가 많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날씨가 따로 나에게 타러오는 중 오늘의 주제는 날씨가 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고기 새우살 갈비살 갈비살 물판 물판 조금 달라졌어 조금만 하나 넣으셨지 이럴 줄 몰랐으니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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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vic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нее 처음에는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기다려고요 소금씩 먹어보세요 처음 한 점은 소금으로만 찍어줘요 맞죠? 소금을 원래 뒤집어서 소금을 뒤집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타이셋이 간다고 들으셨어요 우회전해서 돌아가면 상태라면 벌써 고소해요 여기 근처만 와도 엄청 고소해요 그거야? 아 진짜? 맞네 실세 눈 좋은 건 축복이야 맛있다 아까만 말회전 맛있어? 맛있어 찐라면 맛있어 음 얘는 의상이 너무 쨍하긴 해요 맛있어 문声 반갑습니다. 오, 참치다. 맛있겠다. 여보, 까리비. 그래야, 살아있는 새우. iya, 사이. 야, 사이, 사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의 행복이네요 우리의 모든 동영상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나한테 인식을 해 한 번 더 하자 나한테 인식을 해 한 번 더 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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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다렸습니다. 일단 하루 종일 우리 Fromtoy, 막걸리 묵묵묵 Experien. 즈시 요거는 집으로 같이 먹었습니다. 너무 띠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